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네, 우리는 지금 김포공항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제주도에서 피나클 프로그램으로 공부를 할 것인데, 이것은 서울영상미디어센터의 프로젝터를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제주의 풍물과 제주의 여러 좋은 경치들을 구경하고, 그것을 찍어서 동영상으로 만들어 가지고 올 것입니다.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 동안 하는 것인데, 3개월에 작품 하나를 만들도록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수료생들이 10명 지금 하고 있는데, 동영상을 만들어서 9월 마지막 수요일에는 서울영상미디어센터에 가서 상영을 하고 수료증을 받을 것입니다. 동영상미디어센터 동영상인 동영상미디어센터 동영상 동영상 맘에 기다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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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